아기 도무신도 있었나? 저기서만, 도무신도 있어요, 어지러워 자, 이곳이 선나료룸 학습대원 입니다 제목만 들어 가면 부탁드리기 마리 좀 보시죠 아까 예비검속 히덽터라는 얘기를 했는데 도시대에서 소리만 듣도록 합니다. 예비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미래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도록 미리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경찰서, 지서 아니면 제주도에는 고구마 저장 창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술포 지역에 고구마 창포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놨다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등급을 나눠요. ABCD로 등급을 나눠서 그 당시에 CD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정부 이곳에서 데려다가 집단학사를 시킵니다. 집단학생들 장소는 저 왼쪽에